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시장이 장본부장님처럼 항상 언제 봐도 푸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시장이 어려운데 어제는 극적으로 또 하락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극적인 것도 싫어요 이제 저는 그런 이벤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장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국제 수준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선물이 마이너스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도 어제같은 최악의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왜요? 왜? 어떤 근거예요? 아니 이제 다 인식하고 어차피 국제 순위를 움직여도 미국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해줬는데 오늘 그래?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이 싸한 느낌이 이 싸한 느낌은 제가 보기에 알면서 왜 약간 테크 쪽에 불리한 상황 성장주가 금리 인상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테슬라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캐시우도 우리가 돈나무라고 불리는 캐시우도 누님의 어떤 최근의 행태를 보시면서 행태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행동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맵을 좀 보게 되면 극적으로 일단 페이스북 같은 디즈니 같은 구글 같은 이런 큰 기업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막판에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만 테슬라는 약간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2% 마이너스 끝났는데 저점이 13% 마이너스라고 본다고 그러면 꽤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우리 금융 금융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있죠 금융 업종들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엑스모빌 보유에서 재미를 보는 때는 쉽지 않은 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재미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지금은 약간 빅테크가 좀 불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편하게 보자라는 말씀은 제가 다음 그림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IT,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미 소비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분도 올라와봤자 시장이 크게 영향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수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올라온 종목이 확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빠진 것뿐이지 전체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제가 끝장에 보여드린 건데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쨌거나 미워도 기술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년 동기대 매출 증가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게 기술입니다 기술 13% 플러스 뭐라고 해도 하든 간에 실제 가장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자기 빠지면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솔직히 극적인 반등한 것도 이런 업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단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자가 6%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5% 플러스 소재 쪽으로 가는데 상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불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가장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나오신 분들이 계속 얘기했겠지만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지수가 또 올라갔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지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나오는 부분들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약간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보라고 했더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플 이런 거거든요 기술 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만 투자하시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가 좀 좋은 찬스였는데 많이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퀘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스퀘어가 4분기에 좋은 시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스퀘어가 어떤 회사냐면 집을 결제해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 점포를 알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인력을 써야 될지 종업 문제 세 번째가 결제 문제입니다 결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렇게 딱 단말기가 있어서 조그만 단말기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딱 긁으면 보통 결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소상공인들 다 이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네요 어떤 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세 가지다 네 세 가지죠 하나는 자기 가게 홍보 어떻게 할 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솔루션 주는 기업은 돈 벌 거다 어떤 종업은 채용해야 되는지 네 그거 그것도 결제 고민이다 그 세 가지가 문제인데 마음 아픈 얘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실제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하나 결제에 대한 부분을 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서 결제가 발생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결제가 발생한 걸로 가지고 고객의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면서 어떤 고객이 많이 사는지 우리 이 프로님 같은 분들이 많이 안 사는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와준 회사인데 실제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국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감형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형제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그렇지만 뭐 신뢰로 들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 업종이 만약에 유사 자문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결제에 상당한 지금 뭘까요 페널티가 있거든요 카드차 안 받아주고 그러죠 화두 회사가 아쉽네요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같은 뭐 먹튀 아니냐 너희들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면서 안 받아주거나 그건 안 받아주는 거는 문제 둘째 문제고 받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통 보증보험은 한 5분의 1 정도만 돈을 넣게 되면 되는데 거꾸로 10배 정도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내가 결제 받으려고 그러면 한 2억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돈 중에 없게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해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매출도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필이면 비트코인을 또 매수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비트코인이 극락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댄 아이브스가 유명한 분인데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이 된다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좋은 시각 발표했지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에 전체 자산의 5%가 비트코인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좀 물론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자산의 5%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익은 62%지만 여러 각지에서 약간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합쳐서 일단 cfo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인터넷 기본 통화가 될 것이라는 극찬하면서 약간 더 우려를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ceo가 잭도시라는 분입니다 트위터 같은 창업자인데 그분이 워낙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 오히려 영업에 힘쓰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만 보지 않을까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아니고 좀 다른 날 매수하면 좋은데 하필 어제 매수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을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홈디포 우리 주택 개선용품 판매업체인데요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았죠 좋았는데 아침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홈디포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다른 가지 이유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 잘 나왔죠 잘 나왔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2.28 대비에서 정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매출도 역시 2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배당금도 10% 올렸지만 딱 제가 파란트 친 거 딱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닝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 대목이 걸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왜 제공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다 안 했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회사 측의 내용이 뭐냐면 어닝 가이든 제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안개 속이다고 했는데 이 안개 속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로나가 얼마나 잠잠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확 잠잠해지고 버리면 자기네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혜주 아니었습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고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다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코로나가 아니고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매출이 감소할 건데 그 감소폭을 제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각에서 지금 4월이면 집단 면역이 나온다든지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홈티포는 코로나가 더 안 되는 것과 확산되는 게 좋은 거고 줄어드는 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봤더니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다음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네요 보시면 동종업계의 지금 매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엄청 크게 증가하는 그런 5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티포 정말 장사 잘했네요 코로나에 그렇죠 갑자기 집에 계신 분들이 가족들의 성황에 못 이겨서 나와서 사다리를 사고 집을 붙이고 잔디를 새로 깔고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문자로 바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팔린 건데 어쨌거나 지금 많이 팔린 것에 대비해서 올해는 적어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 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저희는 좋지만 회사 측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홈티포가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다음 분이 어닝 가이너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닝 가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월간에 상당히 좀 박하게 보통 점수를 매기거든요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톨브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넉세리한 주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게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역도 역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주택 경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0.47 대비해서 0.75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도 좋았는데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대부분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보기에 아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염두해 보겠습니다 이런 집에 살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텐데 보통 10억짜리 이상 집을 짓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시공 전문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넋이 자리한 것만 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고급 집을 짓는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안 됐거든요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꽤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짓는 분들 늘어나니까 교회로 이사 와서 맞습니다 워낙 금리가 바닥이다 보니까 그리고 게임스탑의 CFO죠 짐 베리라는 분이 3월 25일에 사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 되면 이분이 안 나오는데요 이분이 안 나온다고 보니까 혹시 청문회 이후에 어떤 게임스탑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냥 사임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임하는 거고 다만 회사 측은 다음 CFO를 참여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그게 아니고 혹시 뭔가 약간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은 꼬리짜리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그대로 받으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어쨌거나 곧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게임스탑이 청문회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하필이면 CFO가 사임한다고 수치에 전해지면서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스탑 주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선물 혹시 받으려고 좀 아 게임스탑 주가요? 게임스탑은 지금 40 어제보다 한 GM이니까 약간 내려간 44불 정도 하네요 제가 얼추 게임스탑을 얘기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에 제가 욕도 많이 먹었죠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주식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반드시 회귀한다 중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제 방송 볼 필요도 없고요 미국이 투자하실 때 정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잖아요 잘 절제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일단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이게 44불에 거래되는 이 주식이 480불에도 거래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미국의 한 트레이더가 유튜브에서 영차영차를 한국말로 영차영차하고 가지야! 이렇게 하고 해서 한국분들을 자극시키는 멘트를 막 날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그때 가격이 300, 400달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영어 하시는 분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영차영차하고 가지야를 할 때는 이미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무슨 헛집헌드에 싸운다는 어떤 성스러운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분도 역시 뭔가 탐욕스럽게 내가 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뭐 어쨌거나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스탑에 대한 주가는 여전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테슬라 주가 급락 때문에 어제 캐시우드가 저점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점을 매수한 거죠 그런데 봤더니 ARKK, ARKQ, ARKW에서 24만 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고요 이게 현재 이 기사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역시 캐시우드 눈입니다 테슬라 저점에서 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봤더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사열논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처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마이너스 끝났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과연 캐시우드가 저점에서 막판에 매수해서 올라간 건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쭉 빠졌다가 바로 반등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캐시우드가 참여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리 테슬라가 4일 넘어서 빠지고 올까지 빠지겠냐면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캐시우드가 참여한 것은 3시 20분 이때였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절대 캐시우드가 늘린 것도 아니고 전체 6,600만 주로 거래됐는데 고작 23만 주로 거래해서 가격이 올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가 보기에 이거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기사고 어떤 기사가 숨어있냐면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ARKK에서 전체 펀드 유출 자금이 4억 4,600만 달러 ARKG에서 2억 2백만 달러 그다음에 ARKW에서 1억 1,900만 달러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ETF를 보유하신 분들이 왜 팔고 있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소수 외적망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시면 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ARKQ, 그러니까 AR인베스트에 있는 ETF 시리즈예요 그런데 그것 중 하나가 ARKQ인데 ARKQ에서 워크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워크홀스가 지금 뭐냐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벤을 만들어서 원래는 우체국에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그 딜이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주가가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것을 보유 중에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네, 개별 종목으로 그런데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우체국과의 거래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 그냥 실체만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 회사도 역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주가 급락하는 거 반 또 유출이 되는 거 반해서 지금 자금이 쪼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RK, 이노베이션 ETF 자금 현황만 보여드립니다 빨간색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 지금 자금이 빠져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월가의 일각에서는 지금 캐시우드의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앞으로 조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일단 너무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의 보통 지분이 거의 20% 이상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우러리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RK 시리즈 ETF에서 자금 빠져나가면 그 종목,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거고 팔아서 주가가 빠지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개별 종목적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ARK 시리즈가 보통 8, 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개별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ETF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너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제 매매 형태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매매 형태 잘못된 게 있는데 ARK 인베스트에 가장 많이 보유한 3D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건 심볼이 DDD니까 외우고 싶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ARK 인베스트에서 전체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실적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뜬금없이 기존에 원래 실적은 2월 25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3월 1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10K가 3월 1일로 제출하는데 10K는 뭐냐면 연차 보고서거든요 분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끝난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원래 미리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연기하면 3월 2일로 제출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실적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투자하면서 총 10번이 안 됩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극히 드문 케이스 월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적상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보통 지위가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미국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딱 보시면 감사 보고서를 보통 회사에서 들어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 한정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보통 회사의 재무자 자료를 보고 하는 의견과 미국은 또 하나 뭘 보냐면 그럼 이렇게 나온 어떤 경로를 봤어 이걸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과치도 보지만 이걸 뽑아낸 경로까지 보면서 경로를 또 유심히 보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두 가지를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앞서서 했던 프로세스 자체를 걸렸던 회사가 보통 지위가 많이 걸렸거든요 이거 보니까 너희가 잘못 계산한 거 같아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3D 시스템즈가 그런 문제가 약간 휩싸였다고 보시면서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경로로 뽑힌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실적일 것이라는 게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기업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이런 것들이 걸린다고 그러면 소수 몇 주먹이 빠지게 될 것이고 빠지면 걷잡을 수 빠지기 때문에 아마 ARK 인베스트에 상당히 치명태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해놨지만 내부 통제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결과를 좀 보셔야겠지만 3월 2일에 어떤 시점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텐큐라는 게 있는데 텐큐는 1년 1번 하는 연차 보고서고요 텐큐는 분기보고서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제 강의 안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걸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저밖에 없다 보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큐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앞으로 목표라든지 또 CEO의 어떤 의견도 들어가고요 사업 전망, 재무제표까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감사 보고서까지 들어가는데 현재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제가 보기엔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테슬라를 매수하면서 ARK 인베스트의 거래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뭔가 팔아야겠죠?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금이 유출됐으니까 뭘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좀 놀랄 것 같습니다 뭘 팔았냐면 첫 번째 구글을 팔고 테슬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질러오라고 하는 한국의 다방 같은 기업입니다 직방 다방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중개업체 구수지 팔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보유하고 로크도 팔았거든요 로크 팔고 또 아마존 팔고 애플을 팔아서 뭘 샀냐? 테슬라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어려울 때 버티슨 종목들이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건데 그걸 팔고 테슬라 사? 이거는 뭔가 좀 핫한 종목 쪽으로 옮겨가는 뭔가 좀 진중하지 못한 매매 형태 아니냐라고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적정하지 않은 운영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캐시우드에 전적으로 자리에 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말로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좀 상위 종목들을 판 것들이 약간 월가에서는 오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뭐 꼭 이거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우리 저 동호회 같은 데 보면 주식 동호회에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갑자기 우우우우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서 갑자기 주가 확 이렇게 올랐다가 무슨 일이야? 라고 보면 별일 아니야? 동호회에서 왔다 갔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 팔면 또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어떤 에너지 기업에 관심을 갖자 금융에 관심을 갖자고 얘기하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때는 어떤 제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기반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캐시우드 눈인가 저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은 테크 쪽에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캐시우드 눈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매 행태는 약간 좀 의아한 그런 매매 행태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슬라 주식을 23만주를 매수했다는 거 사실은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바꿔왔고요 애플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애플이 2010년 이후에 다시 한 번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시장점 1위에 올라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1등이 애플, 2등이 삼성 삼성을 제끼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바로 2019년도의 마켓시우가 부분인데 17.3 대 17.1로 약간의 지었죠 삼성에 비해 졌는데 올해는 20.8 대 16.6 작년 4분기에 애플이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천만 대가 팔리면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삼성을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약간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8 대 16.2로 많이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게 그렇게 계속 이긴 게 아니고 한 5년만에 이긴 거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는 상당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스마트폰의 시장은 5.4%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졌지만 애플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좀 약간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애플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에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숨겨진 기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플이 1등, 2등이 삼성 샤오미, 오포, 하웨이 쪽으로 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좋은 거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거 아니면 좀 폼이 나는 거 애플이 폼이 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삼성은 애플 사용자 뺏어오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렇습니다 애플은 삼성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뺏어오는 게 목표인데 그럼 서로 양쪽 폰의 좋은 기능을 서로에게 자랑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략에서 애플이 성공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화면이 깨끗해 삼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의 특성은 자기는 좋지만 남한테 자랑하기가 참 애매한데 애플이 이번에 그거 하나만 잃었다고 하더군요 고급진 카메라 그건 고급진 카메라요? 카메라 카메라 고급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카메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서 애플로 찍은 사진은 그렇게 뽀샤샤하게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은 남한테 자랑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폰 안 가지는 분들이 나도 저런 사진 찍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돈도 집중해서 좋은 데 잘 써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17.1%나 3%나 차이가 아니죠 차이가 아닌데 올해는 어쨌거나 20% 그러니까 2자가 보이고 하나는 10% 되기 때문에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애플 폰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애플 폰이 그렇다고 가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은 여전히 비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봤고요 간단한 기사를 몇 가지 보고 오늘 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홈디포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가 없어서 폭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우스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업체인데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일단 12센트가 잘 나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로우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뽑았는데 정말 백신이 완벽하게 잡혔을 때 어정쩡하게 잡혔을 때 안 잡혔을 때 딱딱딱 지침을 발표했어요 가이던스 여기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고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가 올라간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디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스퀘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았죠 좋았는데 8센트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비트코인은 어제 매수하는 바람에 좀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잘못됐는데 오타가 났는데 아까 제가 짐벨 아까 얘기했던 게임스탑의 CFO죠 이분이 3월 25일이 아니라 26일이네요 26일자로 사임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기사는 뭐냐면 혹시라도 만약에 청문회에 나가서 비트코인 게임스탑 관련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건 아닌가 그냥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 브라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인트위트는 혹시 아시나요? 이 기업이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인트위트 개인 세금을 관리해주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더 좋은 비즈온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데 한국 주식도 아시네요 더 좋은 비즈온은 웬만한 조그만 법인에 쓰지 않습니까? 더 좋은 비즈온 어디서 주워들은 거죠 제가 더 좋은 비즈온 같은 기업인데 어쨌거나 시간에서 2.3%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게 되면 미국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금이나 또 회사에 인사 관련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잘 되거든요 보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기사로 보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과 연동돼서 올라간다고 해서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 이면에는 어쨌거나 캐시우드가 주식을 매수한 게 좀 호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보여주지 않는 기사들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빅테크를 팔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썩 반길 만한 기사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리밸런싱일 텐데 명분도 그렇고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여간 테슬라 주식으로 좀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전히 월요일과에서 나오는 소수 몇 점에 집중 추세한 것은 약간 우려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좀 볼 건데요 선물은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했네요? 장 시작했습니다 장 시작했으니까 아예 시작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S&P500이 0.29% 하락이고요 다우가 0.20% 하락 나스닥이 0.5%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 기술주 쪽으로 약간 타격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주요 종목도 하나가 좀 보게 되면 ARKK 같은 ARK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1.7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0.70% 하락이고요 엔비디아 역시 약보합 정도 마이크로스포트가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역시 1% 이상 빠지는 모습 페이스북도 1.19%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시가총의 사기 종목 쪽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 쪽을 버리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적으로 실적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 조금씩 잘 나오긴 하는데 주가 상승폭이 실적 좋아지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마 테크주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버리고 싶을 거예요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그리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실적도 끝났고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오늘 다 끝나고 나오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기업 어디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깐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검색하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엔비디아 보면 날짜가 네 맞네요 오늘 잘 끝나고 오늘 끝나고 네 끝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잘 나온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술주의의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한번 점쳐보는데 엔비디아가 웬만해서는 실적을 언나가기 발표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믿을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좀 잘 나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요즘은 그냥 이슈가 뭐예요? 더 잘 나올 만한 이슈는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그냥 잘 나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저기 ARM에 대한 여전히 일단은 인수 여부도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픽 카드 없어도 못 팔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일반적인 전기차가 한 3,500개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내연기관도 1,300개 1,500개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걸 들어가야 될 것이 다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노트북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실제가 잘 나와도 약간 차익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석유기업들은 주가 잘 오르더군요 너무 잘 나가서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싶을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데 엑스모빌이 올해만요 올해만 올해 들어서 지금 한 달하고 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만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3%면 보통 한 1년 올라가면 될까 말까 그런 상승폭인데 한 달 발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에 정말 긴장한 프리미엄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월과에서는 왜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유가가 올라갔는데 유가가 올라간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유가 외에 제가 얘기했지만 셰브론과 인수합병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줄이지 않을 만한 현금은행이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전기차도 보통 GM이 많다고 그러면 한번 점프하잖아요 일반 내연기관이 똑같이 이제 화순연료를 만드는 회사가 만약에 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완전히 탈병 회사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기대감이 반이 실려 있는 거 맞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엑슨 모비에 대한 강세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장도 시작했고 오늘 중요한 시장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떨까요? 오늘도 변동성 좀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냥 여러분도 이럴 때는 장 많이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알아서 시장에 다 해결해 줍니다 저 노련함 제가 오늘까지는 외부 일정이 많아서 제가 모습이 별로 안 좋은데 내일은 좀 더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나와서 말씀드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아니면 악재를 한 번 보면 무섭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좀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여서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오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초기에 워낙 고점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만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스펙 쪽에 신규 기업이 들어오면서 주가 급들어가는 게 제가 일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죠 두렵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라든지 아마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길게 보면 저도 길게 보면 뭐 더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심지어 그게 이제 양극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슬래그 슬래그는 다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에 얼마나 버블이 끼어 있느냐 그거는 좀 정리하고 갈 분위기인데 야 이거 얼마나 있나 내가 가진 주식에 그 걱정들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 탐욕지수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약간 조정받으면서 23배 이상 갔던 건 EPR도 한 22배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뭐 캐시우드의 어떤 그런 우려들 그다음에 빅테크에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니냐 빅테크에 대한 버블러나 이런 것도 한 번에 몰리면서 약간의 점잖은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점잖은 조정 크게 빠진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안 보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건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크죠 그러니까 시장을 안 볼 때는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장우석 공부자님과 함께했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공부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또 퇴근해서 네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구독과 좋아요야